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자제 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계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반대매도 담보 비율을 낮추고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반대매매를 1일에서 2일 정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증권업계는 반대매매 원칙이 바뀐 만큼 향후 책임 문제가 나올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5조 205억 원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1월 20일과 비교해 26.1%, 코스닥은 24.7% 하락하는 등 투자 성과는 처참한 상황. 특히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개인이 많아 반대매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칫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평균 연 9% 안팎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분의 원금 상환까지 부담이 두세 배로 커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융통성 있는 반대매매를 주문한 상황.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나겠다는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매매를 1일에서 2일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떠안은 증권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령 반대매매를 미뤘는데 하루 이틀 사이 주가가 더 빠질 경우 투자자의 손해가 커져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대매매를 줄였다가 손해를 떠안아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증시가 요동치자 공매도 금지에 이어 반대매매 유예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병입니다.